투엔트리다보니까 좀 더 과감한 미드 장악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투엔트리이기 때문에 미드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피스톨 라운드여서 어디든 백업가기 위해서 미드에 모여있는건데 천천히 합니다 F.A 아 양쪽 다 트레이드나 이게 속도 자체가 빠릅니다 바로 나와요 네 자 여기서 서로 견제는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카메라를 치크하구요 바로 찍구요 네 빨라요 빨라요 체력이 57까지 깎였습니다 움직임이 스무스합니다 자 라키아까지 체력이 조금 달았는데 이거 스크린룸에 있는건 확인 못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헤븐을 흔들어놨기 때문에 상대방 백업이 다 왔거든요 예 봤어요 스크린룸에 있는거 확인했고 이러면 진입하다가 강나온거 조심해야되고 그렇죠 일단 위집합 됐습니다 바로 들어가나요? 중전이 필요해 라키아가 과감하게 좀 전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정재도 자 위쪽에서 와우 센스있는 점프 피키기위해 우클릭샷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2대3 아 팀합이 좋은데요 메드도 진짜 자 메르침님도 엄청나게 스크림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우 자 KDG 송수가 지금 다 잡아내고 있거든요 예 제타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들어가서 아 처음 엘서칭이 흔들리니까 살짝 꼬였어요 네 네 이후에 서칭까지 여기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정재가 킬하면서 마무리 네 피스톨 라운드는 메드가 먼저 앞서가네요 자 근데 물이 샜는데 해본을 백업 포지션으로 보다보니까 그쵸 사운드가 안 들린 것 같거든요 이거 장벽도 설치하면서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 깨진 타임때 이거 총 안 쏘고 기다리다가 가야되요 이십 삼초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네 시간 돼요 네 되나요?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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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진짜 정석 트레이드에요 양쪽 다 자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5초입니다 5초 5초 설치하고 봐줘야되요 이제 네 버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퍼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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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발이면 끝납니다 와우 아퍼리토 제가 빼고 봐야죠 사이퍼 봐야됩니다 네 이제 카메라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와우 이대로 월샷으로 끝냈습니다 방금 에임서치는 보셨나요 야 끌어치는거 모르죠 네 바로 보이러갔습니다 방금 전에 양쪽 다 날카로움이 미쳐 전진 수비를 합니다 네 네 자 버즈 그리고 오정재까지 에이사이트 쪽 나와서 막고 있는 모습이 돼요 이거 일부러 오정재 흔들어준거야 일부러 흔들었단거야 그렇죠 버즈가 마무리 이게 아 진짜 팀합도 그렇고 심리전까지 PC 약간 위험하긴 하거든요 깔끔하네요 나와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라키아가 마무리 찌었습니다 한 발 네 일단 서로 교환 한 발이에요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그리고 미드 쪽도 인원이 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굉장히 근거리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총기가 좋기 때문에 가까이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자 오면 기대면 와우 줌바 이어중에 해리까지 끊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연결부 커넥트에는 어차피 함정과 백업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쪽 사실 이게 2코라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총기만 빼내도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개 빼냈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생각으로 가거든요 제 생각엔 이게 극한의 이득까지 가겠다 스펙터 챙기고 자 이러면은 이거 B 잡는 순간 설치는 확정이거든요 사실 네 최소한 트레이드하고 설치만 돼도 이득이에요 이거는 가나가 있다는 대기 중에 있는 모습이 대기 중인데요 네 연막탄으로 한쪽을 가리고 설치를 한다면 가나 선수가 나오긴 힘듭니다 설치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러면 라키아 선수가 한 명만 더 잡아낸다면 데미 장식이 있거든요 네 라키아가 백사이트로 가야되요 네 위쪽에서 줌바 대기 중 줌바 원템 한 번 더? 설마 한 번 더? 줌바 이거 두 명 사인도 들었어요 예 바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기탄 시간 끌어줘 와 와 들어오는 인원이 바로 처리 자 이러면 대미 장식이 있습니다 한 명을 더 끊어내고 나서 예 트레이든 됐어요 아 이제 오정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뒤에 네 갑자기 사이퍼에 아니 덫이 거기 이게 함정 아 저거는 조금 상당히 트레이드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헤븐을 수월하게 진입하고 있어요 네 들어왔고 개돌격까지 일단은 피해 없어요 예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서치 자 이러면 지금 헤븐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헤븐을 밀면서 같이 트레드킬을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소바는 로비로 빠질 게 사냥꾼의 분노가 있어서 혹시 모른 상황 대비해서 네 궁극기 갖까지만 잡아놔도 돼요 그렇죠 자 자 오정제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매드팀은 지금 피닉스에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궁극기를 활용하면서 디테이크를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우리 엠퍼즈가 줌바 일단 하나 잘라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렇죠 역시 가야 돼요 네 아래쪽에 끊어놓고 사냥꾼의 분도로 현재 계속 들어갑니다 야 에스 2킥 에스 2킥 남은 거는 레이즈 혼자 예 가져오겠는데요 이러면 오정제 남아있습니다 오정제는 오퍼라서 들어가는 게 무의미에요 사실 네 그냥 빼내어 세이브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FA팀은 이 장총이 나오는 순간 AR이 나오는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숨겨놨다가 다시 힘을 분산시키는 그렇죠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3대1 3대0에서 신경철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스크린룸 있는 거 알아요 자 이러면 상대가 다 후방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압박감을 계속 네 주는 게 좋거든요 압박감을 그렇죠 이거는 스크린룸 막아줄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위치 걸렸고 오픈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만 막아놓으면 돼요 그렇죠 헤븐 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라키아가 뚫어졌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바로 A 쪽에 스파이크 설치 들어갑니다 설치 완료 자 근데 2코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안 죽고 지금도 브림이 언덕길에 빠져있는 게 소이탄각볼라고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항상 지금 포지션 자체가 FA가 설치 위치는 고정으로 돼있는 거 같아요 이미 약속돼있는 설치 위치에 뭐 보인들의 스킬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해체를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다 그렇죠 이런 식의 각가지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매드는 응 우리 안가 총기 살릴 거야 총기 살려야 돼 네 그래서 징크스 네 그래서 징크스는 B 쪽까지 좀 크게 돌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위치는 파악됐습니다 네 무리하게 오퍼레이터를 잡으러 가는 건 좀 아니고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났어요 여기서 징크스가 앤수 잡는 게 진짜 좋은데요 그래서 역시 소비 포지션도 좀 신중해 줄 수 밖에 없는 매드 팀 자 FA는 A 사이트 쪽으로 들어가나 버즈가 일단 징크스 먼저 끊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예사시였거든요 네 해분적 시야 차단을 놓고 진입은 됐어요 진짜 또 나가나요? 예 해리가 라키야 와아 계속 나와요 해리의 함정이 신의 안수 그리고 줌바도 같이 잡아주긴 했어요 네 둘 셋이거든요 이거 할만하죠 설치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구석에 박아놓고 이거 빠질 수만 있다면 개돌격까지 있어서 근데 못 빠지는 게 좀 흠이라 이거 몰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반대쪽 재타 아아 추가 킬 근데 바로 트레이드 갑니다 네 KTG가 교환이 나왔는데요 데미 장식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서 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불리해질 수 있는 메디였는데 다행입니다 일단 라운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퍼레이터까지 살렸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까지 바라보고 있는 FA팀 이게 사실 FA가 지난번 라운드 때 A사이트의 사이퍼의 함정과 사이버 과목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오 오정재가?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미드 작업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계속 A쪽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자 헤븐즈 올라왔습니다 일단 버즈가 대기 중에 있고요 들어오나요? 와 에스터가 마무리 여기를 체크를 하면서 같이 들어왔거든요 끊어내고 바로 A쪽 뚫어내자마자 자 이제 설치 각각이 보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크까지 두 손치 깔끔하겠고요 네 어우 이 입장도 그냥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프라이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여유가 없습니다 두 팀은 확실할 때만 붙네요 진짜 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끊겼던 FA가 이렇게 밀어낸다는 것 자체가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이 팀 맞습니다 한 명 끊기고 또 시작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또 어찌어찌 가져오네요 꾸역꾸역 이거 방금 전에는 FA팀에서 에스터 선수가 실각으로 헤븐을 봐주고요 네 그리고 헤븐 쪽 라인을 밀고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헤븐에서 튀어나왔거든요 이런 이제 실각 플레이 팀 플레이가 진짜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꼼꼼하게 회수 네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깍쳤잖아요 지금 스킬 진성 사이클 해주세요 에스터님 왜요 미드랑 커넥까지 다 버렸어요 네 B에 온다고 알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런가요? 데뷔가 되고 있습니다 커버볼에 퍼져 알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트레이드 징크스 징크스 그럼으로써 살릴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러면 와 진짜 빨라요 트레이드킬 최악입니다 매드 이 측은 정말 잘했는데 징크스가 너무 깔끔하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커버볼 위에 잘 들어갔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징크스가 두 명을 잡아내면서 부활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게 눈이 먼 상황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에임버치 잡고 있던 위치를 그냥 쏜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대단하네요 진짜 가라 그 상황에서 자 이거는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면은 장백 올리고 바로 부셔야 돼요 바로 부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라키아 진입 B사이트에서 두 명을 잡아냈기 때문에 B사이트를 다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뚫어냈고 아 뜨거워 자 둘러싸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 네 남아있는 인원들 두 명입니다 매드 4대2 네 정말 팀웍이 좋은 게 설치를 하면서 여기라고 찍어주고 설치를 합니다 저 솔렁 할 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네 중요하죠 저런 의견 교환이라던가 네 저런 세세한 부분들이 사실상 강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디테일이 또 명품을 말한다고 네 자 일단은 이번 라운드까지 4대4까지 아 확실히 그 중요 라운드를 뺏기고 나서부터 조금은 매드 팀도 흔들리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라운드 스코어는 좀 따라잡을 수 있는 FA입니다 자 이제 라운드 4대4까지 다 따라왔거든요 네 사실 이제 양쪽 다 좀 틀렸다 가보자 이런 데 그쪽도 인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스파이크 이제 가져와요 나오나요? 나오면 우정재가 일단 지하타 끊어냈습니다 네 시간은 잘 끌어주고 있어요 예 폭발벗이 사운드가 나면 다시 페인트 안으로 한 번 더 시간 끌어주고 폭발벗까지 어 펫까지 있기 때문에 네 에이사이트는 아직은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커넥에서 다 돌리는 이유가 굳이 우리가 에이사이트에 어그를 끌어놓고 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침착합니다 이미 에이사이트에 백업이 온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B사이트로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자 근데 그전에 레이즈가 먼저 A를 흔들고 나서 B를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흔들일 수 있습니다 설마 그냥 가나요? 잠깐만 괴돌격 포지션 쓰고 들어가나요? 그렇죠 지금 어그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라키야 페로차단 네 바로 갑니다 자 막아놓고 드나무술 드나무술 예 위쪽에 K드지 아래쪽에 대기중 드나무술 엘서 엘서가 노치 선수가 아니에요 네 드나무술 위치보고 바로 아래쪽 언더웨브 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네 줌바가 내려오면서 해리까지 가나가 트레이드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완성됐습니다 네 이미 위치를 잡고 있는 건 FA입니다 자 하지만 트레이드가 나오고 나와서 결국 3대3이거든요 그렇죠 내류도 할만하구요 예 버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라키야 오히려 잘렸습니다 야 월샷 자 이거 월샷 아닌거에요? 바로 월샷시죠? 예측 월샷시죠? 예측은 안했는데 감으로 바로 쐈어요 바로 맞췄구요 카나가 이러면은 에스터까지 끊어냈습니다 와 이거는 F 입장에서는 조금 안 그렇죠 정말 위쪽에서 하나 자르고 오자마자 과감하게 자 근데 지체함 없이 키를 만들어냈으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정씨 와우 이번에도 오퍼로 키를 만들어내고 오정재 자 근데 F의 팀도 본인의 뜻대로 안되고 있는게 뭐냐면 잘 들어갔는데 막히고 잘 들어갔는데 막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KD지 자 하나 잘라내고 두 명 잘라냈습니다 매드 네 자 3대5의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은 차라리 어디에 가도 애매하긴 한데 네 아끼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론을 계속 보내보는 이유가 대부분의 팀들이면 커넥이나 이쪽 헤븐 탑 우체국 라인에 한 명쯤 있어서 그 하나를 잡고 흔들어주거든요 근데 아예 매드 팀은 본인들의 유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부랑 우체국 라인들을 전부 다 우체국 실내 비워놨어요 굳이 볼 필요가 없대 어떻게 되죠? 우체국 라인들아 빠져야죠 비켜요 아 이거 아 진짜 브림스톤 엉덩이보다 죽을 뻔했어요 자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관전에 안났는데 거기 앞에 덫이 있었거든요 예 덫을 깨자마자 바로 브림스톤에 궁극기가 들어오면 연계 그만큼 호흡이 잘맞다 빨라요 그렇죠 자 나오면 카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덫을 깼기 때문에 A 사이트를 그나마 틀어야 하는게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이제 13초입니다 네 자 이러면 세이브 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매드가 한 번 더 막아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전원생존 네 진짜 미리 보는 결승전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네 괜찮거든요 네 그쵸 대미장식 와 깎았습니다 잘 깎았어요 야 이거 예측 야 이거 진짜 야 스파이트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감각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날려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날렸어요 자 이러면 4대5기 때문에 수비팀 입장에서는 벤트까지 먹은 후에 같이 쌈 싸먹는 식으로 에이스 사이트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벤트 라인하고 양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 빼나요 이거? 그렇습니다 수적 차이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빼는 선택이에요 이게 지금 4명이 살았는데 빼낸다는 것은 너무 각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음 4대5의 인원 차이 네 인데 그냥 뺍니다 예 그만큼 신중하다 그렇죠 그래요 봐봐요 이 코판에 그냥 클래식을 쓰느냐 네 자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타가 먼저 끊기고 시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하죠 자 일단 경기 포기했습니다 6대5의 상황 자 메듀팀은 투엔트리이기 때문에 네 전진 수비를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미축되어 있긴 해요 지금 네 너무 미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어차피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궁극기는 사이퍼의 궁극기만 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미드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라키아 네 자 그리고 내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 FA팀에 소바 선수가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려서 끝까지 써먹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죽음이 좀 아쉽네요 자 여기서 라키아는 일부러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분명... 분명히 벤트 온다 어? 사운드 어우 숨막혀요 서로가 지금 핑을 찍으면서 위치 예측하고 있고 다 네 와 지금 벤트에 4명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맞나요? 아 여기에 부림 개들기 떨어뜨리고 싶은데 하하하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와아 힘 맞췄고 자 이제 잡아냈거든요 근데 피스톨도 마무리했습니다 오정재 그 와중에 오정재 피스톨 머리 원팀 냈습니다 와 저 빛나갔는데도 마무리를 지었고 기다리고 있었죠 버즈 하트 스파이크에요 네 스파이크 다운 A쪽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타이밍이 스크림럼 스크림럼 와 이것도 반응했어요 따라가긴 했는데 약간의 탄이 휘면서 에스톱 에스톱 나오자마자 KD 지금 마무리 7대 하나만으로도 정말 까다로워요 예 이렇게 바로 머리에요 서로 머리에요 서로 머리 이거 예측 페인타스 체력이 14나마인을 락해 체력이 14나마인을 락해 네 그리고 호빵안에 안꼬마냥 딱 숨어있어요 열리면 와아 자 바로 킬 나오죠 그 낮은 체력으로 하나 데려갔어요 또 오정재가 네 자 이러면 3대4 상황입니다 일단 이쪽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진짜 만나면 헤드에요 만나면 헤드 네 네 네 자 일단은 시간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커브볼 자 오는 나중에 쐈어요 와아 줌바 줌바 이거 맞나요? 더블킬 와 줌바 3명 해체중 자 들어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위에 네 끝났네요 설치는 이 정도면은 우승자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쇼티 오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 안좋았죠 이거는 네 총까지 줬어요 버즈에게 버즈의 용감함 자신감 때문에 일단은 쇼티로 스펙트 뺏어왔고요 네 그 오정재가 더군다나 스펙트로 지금 스크린룸까지 깊숙히 들어와서 위치 너무 좋은데요 까다롭습니다 이거 예 만날 수도 있는데요 와우 들어가나요? 하지만 뺐습니다 이미 너무 좋은 자리 잡아놨어요 이게 지금 피닉스의 엇박이거든요 이 빠른 템퍼로 들어가는 엇박 포지션 때문에 상대방이 말린건데 네 여기서 와우 하지만 혜리가 두 명 같이 함께 잡아냈습니다 재타까지 자 매주팀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상대방 예측하지 못하는 자리 자 이미 들어와있습니다 와우 이거거든요 바로 트레이드 침착해 버즈 뭔가 버즈가 네 혼자서 RPC 총기 업그레이드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쇼티에서 스펙트 스펙트에서 오퍼 자 라키야 와우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버즈의 오정재까지 플레이 자체는 좋은 시도였는데 네 약간은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스펙크 설친 됐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빠지는 선택 할 수 밖에 없죠 자 어느새 또 라운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매드가 네 역전을 했어요 다시 네 앞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야 숨죽이고 가서 덫 회수로 갔는데 덫이 없죠 덫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스더 분명히 내 걸 찾아야 되는데 없네 어디 도시 내 도시인가 비사이트 지나서 깊숙이 대기 중인데 예스더 아껴야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라운드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근데 FA팀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계속 빠른 템포로 들어오고 봤어요 이러면 왼쪽 이거 낚은 거거든요 예 오우 오히려 정략 징크스다 대타 믿음에 믿음에 럭킹 피스톨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총기는 재타가 먹고요 네 징크스가 화났습니다 지금 설치 설치됐습니다 지금 레이지가 돌고 있는데 이거 해분까지 같이 먹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버드 선수는 사이퍼가 있는데 오우 네 그냥 들어오다 징크스가 마무리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트레이드끼리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빨라요 10레인 트레이드에요 거의 빨라요 앉아 이거 예 자 나오자마자 KBG가 대기중 오우 나오고 있습니다 재타가 한 번 더 키를 만들어내고 데미 장식 빠지자마자 센스있게 줌바 해체 네 와 진짜 깔끔하네요 양 킴다 A쪽을 확실하게 막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라키아가 전진해 있었습니다 이번엔 잡았고요 한 명 더 아 와 방금 전에 폭발팩을 부셨거든요 네 날라로 빨 와 위치가 사실 헤드라인은 고정돼있다면요 폭발팩이 위로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망아지는 지난번 데드도 한 번 나왔던 장면인데 네 장난 끝이야 부활까지 됐습니다 에스파이 세 명 남아있는 상태 알아요 알아요 덧때문에 못 들어가요 덧때문에 못 들어가요 지금 세이지의 발바닥에 살짝 느낌이 와서 바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에스터 선수가 더 쓸 깔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부실 수도 없어요 그쵸 부시는 순간 위치가 걸려요 자 봤어요 와우 오정비 오정비 한 명 더 하지만 버즈가 끝냈습니다 자 이러면 삐인 거 알고 있고요 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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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자 1대3 와우 에스터 가나 감옥 있어요 감옥 있어요 네 자시야 최대한 좁혀놓고 자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제트까지 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멀어주고 있는 에스터 아군이 왔기 때문에 어그로우를 끌고 이제 에스터가 나와야죠 예 자 에스터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설치 됐습니다 자 재빨하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지금 불안해요 레드팀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불안합니다 와우 에스터 어깨가 살짝 보이면서 피킹이 완벽하게 안 됐고 결국엔 잡아냈고요 네 예측되는 위치거든요 이거 2대1입니다 버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와우 제타가 끝냅니다 자 이거는 머리를 맞을까봐 마지막에 제타 선수가 점프를 했거든요 그렇죠 점프 안 했으면은 이거 흔히 말하는 연결샷이 이어질 뻔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퍼까지 꼼꼼히 챙겨주고요 브리핑 잘 되고 있네요 챙기고 그 이후에 해체 침착하게 마무리 결국 9대9까지 쫓아왔습니다 일단은 B 사이트 쪽에서 스파이캠임을 확인하고 깼기 때문에 스파이캠임이 없는 동안은 또 와우 제타 저기에서 제타가 사냥꾼의 문동까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급기 많습니다 FA 이거 좀 써야될 것 같거든요 슬슬 그렇죠 연막으로 최대한 시야 좁혀놓고요 이번에는 오정재 선수가 네 가려다가 돌아오네요 네 네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네요 사실 이게 브리핑 입장에서는 오정재 선수가 엔트리이기 때문에 엔트리가 먼저 들어가는 모양이 좋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피닉스가 없어서 본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근데 혼자 다닌다는 것은 뭔가 흔들고 어디를 찌르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요 자 여기서 B 사이트 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와우 라키아 센스 자 순식간에 두 명 잘라냅니다 FA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야 지금 보셨나요? 폭발 폭발봇 던져놓고 폭발 패고 로봇을 뛰어 노린건지 모르겠는데 네 피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이제 로봇이 무빙을 하면은 정말 까다롭거든요 마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사람 반응하는 순간 로봇도 점프하고 폭발 패고로 한 번 더 날아가면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네 이거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재 결국 한 번 더 FA가 승리 가져가면서 라운드 스코어 10대 9로 역전입니다 오우 더 데려가나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력 양쪽 다 무슨 짜놨듯한 각본이 있는 듯이 컵홀 던지니까 다 피킹하고 나오고 그래서 제탈 사내로 자 미드전이에요 미드전이에요 스파이크 다운됐고요 스파이크 다운됐고요 아 위치는 버즈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 바로 부활 사들꺼 알아서 바로 깨는 거거든요 네 바로 뚫어 뚫어낸다 뚫어낸다 계속 이겨 총알이 없어 네 이래서 혼자 깨면은 뚫어내내는 총알을 다 썼습니다 네 이게 팬텀 딱 한탄창이었는데 이번에 너프되면서 살짝 남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네 가나 혼자서 일단 설친 됐습니다 자 2대3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네 메디 팀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내야 하는 따내야 하는 라운드거든요 그럼 메디 입장에서는 네 가져가야죠 이거 근데 라운드도 슬슬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와우 제타가 카나 마무리 와우 뒤쪽에 오우 와우 2명 와우 궁극기를 3명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명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트레이드샷을 노리다보니까 네 2명까지 정리하고 조금 정리를 하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에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쉽네요 자 근데 F의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로 그 와중에 라키가 제일 똑똑한게 뒤로 쭉 빠져있네요 네 맞나요? 자 오종재가 끝냈습니다 자 킬은 좋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이게 A를 네 버즈가 예 과감히 들어갔습니다 파기됐고 바로 아래쪽에서 혜리가 네 끝냈습니다 근데 A인걸 알고 있거든요 줌바 진짜 심장끼야 이거 몰라요 잠시만요 몰라요 라키아 기다리고 있어요 2명킬 자 헤븐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재빠라게 B로 가는데 더새 걸렸습니다 세이지 네 자 이러면 B인걸 알고 같이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스파이크 돌립니다 B 사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매드 자 아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줌바 밑쪽에서 살짝 대기 중이에요 막아놓고 네 꼼꼼하게 네 이거는 백사이트와 로비 쪽으로 빠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양쪽으로 나뉘자 네 맞네요 이러면 이러면 헤븐을 깨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과거로 가면 좋아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쪽 자리 잡았습니다 네 네 이거 위치가 좋아요 백사이트 예상했고 줌바 아래쪽이 있는데요 와우 아이씨 자 하지만 살렸거든요 네 약간 실수했어요 퍼커팩 자 여기서 쏴습니다 자 가다카즈 마무리 두 명이 살아났는데 아까 전에 마지막 위치가 위대에서 죽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 와아 자 잡았습니다 자 1대1 자 나가야죠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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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 3조 5초 칸 반칸 안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커브 이번에도 버즈가 좀 과감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아 아 여기서 센스 보세요 자 근데 F1팀 알고 있어요 버즈 선수가 계속해서 빠른 템포로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버즈가 끊긴 상황 매치 포인트에서 매드팀이 굉장히 불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꼬아주고 있어요 매드팀 근데 FA가 쉽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함정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어차피 미드 상단부 중앙 상단부 올라오는 거는 네 함정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위치를 다 파악 가능하다 B 탑으로 올라오는 거는 어차피 장벽 있으니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저런 플레이를 해주는 거고 예 자 일단 Z가 대기 중입니다 A 사이트 쪽에 또 다시 사명킬 Z가 보여주나요?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레이즈가 먼저 흔들고 나서 아 운명의 장난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폭발팀 서로 하나 자 둘을 끊어냈습니다 자 이런 밀어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이런 레이즈가 엇박을 쳐야됩니다 예 A는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정제 해내나요? 만날 수 있어요 징크스가 끊겼습니다 설치됐어요 이거 장벽으로 스크린 룸 막아놓고 그쵸 둘 다 헤븐 나오는 것만 견제한다는 마인드인데 네 2대3입니다 백성루 봤어요 신경 절사 신경 절도 들어갔음 위치 파근 됐어요 자 원 샷도돈이 고가 됐어요 침크스 타이밍이 장벽이세요 잠시 와 장벽 있어요 설치 이렇게 해제 잡아야네요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강진출 FA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마무리 어떻게 보셨나요?